Q. 영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초년생 약간 귀여우시면서 다 나은 살이다 박수! 귀여움 왔다. 형이 진짜 러블리아이의 끝판왕이다. 너무 귀엽다. 푸레푸레! 아, 옥수수 씨. 처음에 맘에 드는 분 앞에 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라고? 처음 듣고 나닌다고는 또... 아,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상한 냄새나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갈까? 영자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야, 영수, 영수야! 처음으로 잡아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눈 맞춤을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눈 맞춤이 정작 힘들었다. 이건 처음이죠. 기분이 좀 묘했는데, 어딜 봐야 될지 계속... 예예예, 우리 사가소년. 아, 바로 가네, 우리 영석 씨에게. 손을 좀 잡아도 될까요? 네. 영숙님, 처음으로 여자손 잡아옵니다. 영숙님, 처음으로 여자손 잡아옵니다. 저 떨림 봤어요? 응.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아빠 손? 간질간질하긴 한데... 이 콧자랑 그렇게 막...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맞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자, 우리 영숙 씨. 영숙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죠. 아, 영숙 세트입니다! 영숙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영숙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네. 네. 잠깐 좀 보세요. 네? 잠깐 좀 보세요. 네. 조금만 지쳐야 돼요. 아, 이 분 제어할 수 있구나. 컨트롤할 수 있구나. 가네위도 기대지, 굴욕도 참을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수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져본 적은... 그러니까, 옥수씨도 떨렸겠죠? 마지막이거든요? 옥수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옥수님, 처음으로 여자손을 잡아봅니다. 저랑 데이트 한번 내일 하실래요? 네. 추우세요? 아니요. 너무 떠니까 추우시냐고. 그만 떠세요. 너무 많이 떠시더라고요. 진짜 감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너무 조금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순자랑 현숙이 근데 좀 침울하다. 터진 사이 맘에 드는 남자에게. 그 느낌을 잘 적은 그 편지 하나를 밤에 밤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주고. 영철님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기다 숨기는데 다 보이지. 이거. 아이고 내가 드려야 되는데 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자 씨의 첫인상 상태는 영철이었습니다. 지금 손 잡으려고 그랬지. 지금 약간 어쩔지 모르니까. 야 지금 꽃 잡았다고 손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야 이제 꽃 빠지는데 잠깐만 내 여자친구나. 잠깐. 저 그냥 드릴 게 있어서 그냥 따로 뵙지하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또 꽃 받을 거 아닌 거야 지금. 받아주실 거죠? 제 마음을 받아주시죠. 너무 예쁘게 전달해 주는 거야. 빠져나간다 봤어. 찾는 거야. 신경 쓰이나보다. 영자님. 아 여기 또 남자친구이시는구나. 왜 왜 왜 왜 고민하지? 상처님이랑 경수님 중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거 끝나고 잠깐 나와요. 비 오네요. 어 비가 꽤 어려우네요. 상처님 아니요. 동생들은 어디서 저기서. 왜왜왜왜왜왜왜. 왜 안 나와. 나와. 빨리 나와요. 이거 대놓고 주겠다는 건데. 미치고 미치고 없네 정말. 정신이 없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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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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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봤어. 꽃다발 들고 오다가. 살짝 숨기시더라고요. 저한테 안 주고 다른 분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아까 정말 못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들었는데 밖에 광고장님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이름 뭐예요? 아니 영숙님 알지. 네? 아니 잠깐만 영자님. 일단 받으십시오 상처님 미치겠네. 야 영숙도 상처님인가 보다. 어차피 4박 5일 동안 술 마실래요. 근데 영어가 보다가 뛰쳐나가라 보래. 그래요 제 마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뒷주머니에다가 편집까지 준비해놨는데. 근데 좀 사실 하나도 안 믿기는 일이었어요. 전부 다 지금 술이 먹었나. 아니 제가 술. 뭐 꽃 받았어요? 네. 꽃 받았어요. 부럽다. 혹시 많이 드셨어요? 아 수원 씨. 맞지. 아 맞다 원래 안 드시네. 맞겠다. 어떻게 광수 씨는 자꾸 뭔가 껴있어.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네? 제가 가면. 아 예. 아. 목순한테 편집해 주시려고 그랬어. 빨리 줘버리지.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연식시였구나. 어? 어? 아니 나는 이거 주고 싶어서. 아 이게 뭐예요? 아 진짜요? 이거 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아 왜요? 제가 말로 해줄게. 아니 근데. 잠깐만 와봐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따라라라라. 여섯 다 발 중에 네 다 발이 저리로 가는 거야? 포 플라워. 아 포커. 송철님한테 줄지 영수님한테 줄지. 그러면 그거 송철님 또는 주는 게 뭐예요? 영수님이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영수님 여기. 네. 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 네네. 아 편지. 아뇨아뇨아뇨. 감사합니다. 한자. 보면 되죠? 이거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 영식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맞혔어. 이거 맞혔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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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아 저거 뭐야 진짜. 미역해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거는 전혀 일도 생각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놀래서. 놀러고 갔어요. 저도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놀래서. 저도 그냥 당황해가지고. 와. 현주가 저기서. 저기 순자님 잠깐만. 네네. 어. 아 깜짝깜짝 있어. 잠깐만. 언니 여보세요. 1잔 따라다니고. 뒤에 편지는 다 삐져나와가지고. 하단실 같아요. 하단실을. 하단실을. 카메라 없을텐데. 우쩜 좋아. 많이 놀라셨죠. 네. 아 어제요? 네. 나 꽃다발 연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기 저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잘할 때 드세요. 오 감사합니다. 드세요 가자방 정신만 줬어 손자한테. 뒤에 편집하지 마. 잘 먹을게요. 뒤에 편집어. 아 힘들어. 영국 씨 없어 지금. 자 돌아가 빌리라 할게요. 저게 약간 수건 돌리기예요? 수건 돌리기야? 어머 어디까지. 다 시셨어 다 시셨어. 잠깐만요 어제 이거 이거 뭐예요 어제 남자한테 쓰라고 한 거 그거거든.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자기소개 시작합니다. 떨리니까 좀 보고할게요. 아 또 준비하셨구나. 저는 86년 11월 생이고요. 지금 사는 곳은 경기 광명입니다. pcb 레이아웃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개발하고 있고요. AI 전문가네. 93년생 30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84년생 39살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발 브랜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신발? 시즈? 디자인을 제외한 샘플 개발부터 생산 거래처 관리, 생산 퀄리티 관리, 생산 총괄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는 87년생이고요. 그리고 사는 곳은 천안. 천안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모 식품 회사에서 생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샌드위치 아시죠? 마지막에 뭐 뿌려달라고 하는 거 그거 그거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19기 광수입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요 원래 학부는 이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인데 석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받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그래서 박사 수료 상태고 전공은 제가 규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행정박을 했습니다. 종교는 천주교고요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나이 말 안 했어요 제가 85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기수 상철입니다. 사는 곳은 대구고요 건설회사 다니고 있고요. 건설회사 하면 뭐 나이는 91년생입니다. 저는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나이는 89년생입니다. 저는 서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이과대학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하는 일은 대치동에서 아이들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 강사고요. 고3 또는 재수생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94년생이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온 지 한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는 곳은 충청남도 공주시고요. 그리고 나이는 90년생입니다. 하는 일은 제가 노인복지센터 대표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19기 영자입니다. 제 나이는 96년생이었어요. 너무 소리다. 8밖에 안 됐어요? 고향은 서울시 용산구이고요. 지금은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웹툰 작가입니다. 우와. 최초로 나온 직업 아니에요? 작가님이 나오셨네. 입원하는 곳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오셨죠? 우와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안녕하세요 19기 옥순입니다. 말투에서 느껴지셨겠지만 부산에 살고 있고 저는 김에 있는 중장비 파이프 회사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같은 파이프 제조 회사에서 2D, 3D, 사물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현숙이고요. 나이는 89년생이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현재는 지금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미용병원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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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재야 영재야 예예. 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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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어쩜 저... 괜히 낀 건가? 아니요. 아니요. 탈락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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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데이트는... 첫 데이트는 그랬다. 자, 나의 히어로. 네, 우리... 오, 좋다! 오케이! 자, 상승훈. 자, 연구원. 오케이! 아, 역시! 아, 대박! 아, 역시! 감사합니다. 아... 어우! 자, 상철입니다. 우리 정석 씨.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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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세요? 응. 음... 영어 낸 사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응. 가서 좀 챙겨드려요. 고작 한다는 말이 영어씨 괜찮은 사람인 거 같지 않네요.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좋아하는 거. 음식. 밥, 밥 종류. 쌀? 쌀. 회? 다 단답이야.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요? 한국 영화. 혀진상 선택을 누구 하셨죠? 옥수님 선택했어요. 아, 옥수님? 옥수님이랑 대화 많이 해봤어요? 아니, 많이 안 해봤어요. 아니요. 옥수님 같은 경우는 영식이 형님이랑 이게 좀 뭔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왜 하면 안 돼? 왜 안 돼? 근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호감을 갖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흐름인데 굳이 내가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인연이니까 그렇게 만났겠죠. 인연이요? 누군가에 다 운명이 있는 거 같아요. 결국은 또 하느님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십자가 보면서 제발 좀. 내가 당황하다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저는 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출연해서 내가 낯선 환경에서 뛰어들어서 스스로를 던져서 거기에 막 부딪히고 적응해 가면서 창피하죠. 되게 소심하고 건망고 그래서 이런데 내가 이렇게 던져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왜 본인이 자꾸 소심하고 건망고 그래요. 이런 감동받침 울어요. 진짜. 어 뭐야. 진짜 우는 거야?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와. 선물 선물. 선물 선물. 흘러. 봤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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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또 왜 노래를 또 저런 걸 듣고 있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시끌벅적했던 공연 거실에서 다 데이터를 나가고 혼자서 고독 정식을 먹는. 제가 이성으로서 조금 호감이 떨어지나? 아직까지도 영숙님이 좋긴 좋아요. 저도 해야 돼죠. 제가 해드릴게. 아 네. 손자님이랑 차이가 클 거야. 거의 그거 아닌지 알았어요. 땡큐 베리 머치. 되게 복숭을 주네. 잘 드신다 진짜. 저 어르신 중에 딱 좋아하는 그냥. 야 이거 잘 먹는다. 영차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저도 신랑님만 하고 있었어. 아우 좋다. 아우. 아우. 제주 많은 손이니. 제주가 많은 손이니. 어떻게 알아. 아우. 손가락. 영철님한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나도 여자랍니다. 장나라 노래. 나도 여자랍니다. 장나라 노래를. 잘 불린다. 영철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맞지. 뭐. 여자한테 돌아봤는 거 처음이라서. 되게 쑥스러워.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고구라고 약해지는 거. 호응을 못해요. 운전하니까 호응 못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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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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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님하고 다시 연결이 돼서. 데이트를 다시 한다고. 한 상황이 온다면. 오늘보다. 더 재밌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한 사람하고만 데이트를 해야 되나. 선택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랑도 데이트해보고. 저 사람도 데이트해보고. 서로 이제. 겹쳐가지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거는. 일반 기수한테 분량 뽑아내면 돼요. 모쏠 특집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옥수님이랑. 체력 커플이 만약에 되잖아요. 덥사 주중 커플. evening. 또 엥수님. 저ро ласти튼네. 앞다간다. 몇 살 연하를 맛나냐. 니까지께. 약간 그런 얘기 들어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옥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조금 저는 작관 좀. 불편할 거 같긴 해. 뜻든 다른 사람이. 니가. 제가 제 선택,. 제 마음을 약간 부정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맞을라. 10살 연하를 만나냐 니까짓게 약간 그런 얘기 들어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님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조금 저는 약간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니가 제 마음을 약간 부정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분이 더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뭐 진짜? 거의 뭐 99번 아 진짜? 굳이 다른 사람한테 굳이 뭐 이렇게 다시 감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너무 밝으신 거 같아 아니? 조용히 받아야지 예쁘게 나오려고? 네 이뻐요 지금? 네? 괜찮은데? 뭐가 이렇게? 나가려는 마음도 잊지 않았어요? 어? 나가려는 다른 사람한테? 어 솔직히 없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 약간? 근데 오늘 선택된 게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런데요 아니 상철님 말고 말고 다른 분들? 근데 전 정수님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더 한 분? 영수님? 영수님이네 맘에 두신 한 분이랑은 얘기해 본 적 아예 없어요? 응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아니 그 사람이랑 가까이 앉을 기회도 없었고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가?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요? 근데 저는 상철님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더 해라 더 해라 상철님은 그냥 모두한테 다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핵심이다 말도 안 되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철 왜 선택했어? 너무 힘들잖아요 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는 꽃다발 4개 받았어 근데 오늘은 데이트하자고 불렀는데 한 명만 나왔어 왜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한 명만 나왔어 그래 내가? 아 내가? 긁었어 긁었어 그치? 야 어제 인기 받던 사람이 결국 한 명밖에 없네요 그래 그랬구나 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어요? 아니요 의기소침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의기소침 생각 중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발음을 사니까 너무 무섭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확신 주면 그건 또 괜찮아요? 확신을 주면 고맙죠 두 개만 시켜도 두 개만 시켜도 사실 됐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먹을 때 기록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아 아 혹시 제가 그냥 껴도 되는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호감이 가긴 가나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아 네 뭔가 하나의 파고드는 그런 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멀티가 안 돼서 그리고 셋 다 약간 낯가릴 때가 있잖아요 저 낯가리는 거 눈치채셨나요? 낯가린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아 컴퓨터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음 그냥 그렇게 말하면 입력까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구나 아유 아유 저희 현숙님도 용기 내서 왔으니까 저를 선택하셨 그래그래그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데요 그걸 좀 이어가 볼까요? 저는 뭔가 텐션이 높은 분보다는 조금 제가 텐션이 낮아서 오히려 좀 낮은 분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사실 텐션 상관없이 좀 제 말에 잘 웃어주는 사람 잘 받아주는 사람 좋죠 응 바로 웃네 그러게 계획 코드 받는 사람 아 그거 진짜 중요하죠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하죠 저는 제 마음대로 그게 좋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코드가 괜찮았나 보다 오늘 단백질 섭취 미쳤네요 오늘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음. 영수님이요. 좀 궁금증이 생긴다.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 감사합니다. 빨리 걸 때 맞출 때. 데이트가 있었는데 어제 데이트를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차분하고 잘 조련할 것 같다. 뭐 가래힘이도 기라면 길 수도 있어요. 영수님. 상철인 다음으로 영수님이랑 대회해보고 싶었으니까. 두 번째 없어요 그냥 정숙이요. 상철이도 아는 거야. 정숙이 나랑 데이트하기 싫어하는 걸 아는데. 아유 보통 집 먹는구나. 손자 씨. 아 손자 씨. 사장면. 어 영천님? 네네네네. 뭔가 참전하진 않겠죠. 영수님이요. 뭔가 단둘이 있었을 때 얘기도 잘 통하고요. 야차. 야차. 저는 영자님. 좀 계속 보고 싶은데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늘은 뭔가 상철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좀 유머스럽고 재밌으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면. 나를 계속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저한테 듭니다. 아 좋겠다. 뭐 일단은 지금은 영원님. 아무래도 더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잘 부탁드릴게요. 영숙시차 타고 가네요. 내 차로 가도 되는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아니요. 광수님 뒤에 안 추워요? 조금 추워요. 그 뭐야. 거기 켜봐. 어떻게 켜보냐. 요렇듯. 광수님. 네. 어디 불편하세요? 아 불편해요. 괜찮아요? 네. 네. 더워요? 아 덥지 않아요. 영숙씨가 계속 챙겨주시네. 정수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둘이 친구인 줄 알았어. 너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광수씨는 나 안 좋아. 가는 척 하는 거야. 그렇지. 아 절대 못 자지. 정수님 주무세요? 아 주무셔요? 저렇게 빨리 잡힌다고? 주무셔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한 거겠지? 저 마쳤으면 말 안 해요. 저는. 마쳤으면 말 안 한다고요? 잘 안 해요. 안 맞는데 나라?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르신 배 많이 고팠어요?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맞춰주는데요. 기분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는 편이에요? 네. 말은 안 해요 저는. 음. 그럼 어떻게 풀어요? 꽉꽉 감겨졌다가 혼자 그냥 쓰듯이 풀어요. 아 진짜 한 마디를 안 하네. 근데 큰일 났네. 광수님은 어떻게 푸세요? 네? 영숙씨가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잠잠해서 풀 때도 있고.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표출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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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고프셨어요? 으음. 으음. 아니 영숙님이 잘 배고프었을 것 같은데? 영진 당기죠? 아니 지금 광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냐아냐아냐. 광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네? 오실 때부터. 아까. 낮이랑. 원래 밤이랑 너무 다르신데? 아 그래요? 낮쩌바미. 응? 낮쩌바미. 거기서 이 말이 아닌데 뭐 낮쩌바미가 나와. 낮쩌바미 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영철아! 응. 낮쩌바미. 응? 낮쩌바미. 낮쩌바미. 맞쩌바미. 아니 그게 아니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영숙이 너무 힘들겠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두 분 말씀 많이 하세요. 왜 광수님은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을 잘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 왜요? 두 분 얘기 많이 하세요. 다 드렸어요? 네. 시장하셨죠? 좀맥. 좀맥. 어휴. 미안해 이거. 아! 뭐야! 뭐야? 야! 아 뭐야 진짜 왜 그래요! 좀맥. 아 야 우리에요 우리. 우리에요. 미안해 이거. 민망하게 이거까지 하셨어요. 아 왜 이래. 왜 이래요. 여섯 분 중에 이상형 꼽으라고 하면 이상형에 제일 가까운 분이 영숙님이거든요. 나 진짜 이 분이 영숙님 같은 분이면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고 하면 기울 수도 있다 나. 내가 막 텐션 없돼서 날 뛰면은 컨트롤 해 주실 것 같고 이 남자 컨트롤 할 것 같다. 리모컨 티비 리모컨처럼 막 조종할 것 같다. 좋은 뜻인지 모르는데. 평강공이죠 평강공. 좋은 뜻이에요 저는. 특히 선물. 배로. 사망했는데 지금. 너무 눌려갖고. 그럼. 마시고 가볼까. 가세요. 가세요. 아 말 진짜 잘 들어. 괜찮으셨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셔서.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말을 안 했던 거는 좀 좀 비켜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배려심이 몸에 배워서 그런가. 전 배려였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연극같이 생각을 한다면. 주연이라면 계속 무대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조연이는 어쨌든 지껏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조연이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기소개 한 다음에. 광수님으로 바뀐 게.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전 가면을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인 모습이 아닌 가면. 그럼 본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싫어할까. 날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안 보여줬을 때 맞잖아요. 한 번도. 그게 더 매력 터질 수도 있잖아요. 왜요? 재생감을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상담 위주로. 학생 상담. 알겠죠? 네. 저 말을 잘 기억해요. 알겠어요? 광수 학생? 네. 알겠습니다. 진짜 깜깜하다 근데. 시골이 좀 빨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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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됐어요.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제가 원래는. 되게 찌질했거든요. 되게 안심하고. 되게 초라하고. 제 노력 많이 있었어요. 많이 성장하고 있었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맞다. 네. 아 진짜 씨.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나는 나비 부르는구나. 모르겠어요 삐졌다고 할까. 나 지금 삐져서 지금. 생각이 아직. 감정이. 조금. 그런데. 오늘 아까. 오면서. 조금 현숙님. 한테 호감이 많이. 생기고. 좀 좋은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싶거든요. 여기서 현숙님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건 좀. 그런가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잘 되시는 분이 멀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는 갈 의향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현숙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혹시 저 그전에. 저한테 조금 관심이 가거나 그랬던 적은 혹시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근데 사실 조금 갑작스럽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전혀 낌새가 없으셨는데. 전혀 낌새가 없으셨는데. 전혀 낌새가 없으셨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영숙님이 이제 첫 인상이셨잖아요. 네. 영숙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시면 이제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숙님이 골랐다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좀. 그런 거 좀. 나한테. 이렇게. 그쵸.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인데. 나의 무엇을 보고 저렇게 확고히 말을 할 수 있지? 전 처음에 영자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네. 되게 덜컥 겁을 먹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자님과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핑크머리를 하고 오셨잖아요. 네. 그 나는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네. 그거는 나이 차이보다도 이미 문제가 큰 거였거든요. 저 이런. 스스로 뭘 표현하는 게요? 얘기를 한 건 없고. 여기는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약간 꼰댄데? 영자님 오늘 감기 확실히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텐션이 많이 한 줄 아 보여. 오늘 좀 아파 보이나? 아파 보여요? 아파요. 어디가. 어디가 좀. 어떻게 아파 어디가. 저게 저분 표현이죠. 걱정되니까. 갑자기 저녁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아. 네. 하지만. 술은 마실래요. 조금 마실래요 조금. 적당히 마시면 열 올라오고 좋지 뭐. 영자 씨가 눈치를 엄청 보게 됐네. 이 상황이. 저 물 좀. 약간 핑크머리 그 지적 때문에 지금 영자 씨도 조금 고민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계속 눈치를 보네. 근데 우리 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똑같은 사람이랑만 계속 한다. 아. 근데 우리는 그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랑 계속 하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영철 님이 한 번 꺾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영철 님이 하시는 게. 아. 마음 가는 대로. 마음 얘기한다. 그렇지. 그것도 나쁘게 보이는 거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난 이제 바꿀 거거든요. 더.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영철도 이제 동조하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옥수는 지금 상식 선택한 걸 모르니까. 옥수 님은 오늘 오늘 데이트는 어땠나요? 저요? 전 되게 좋았어요. 편하고. 편하다는 느낌만으로 끝나진 않죠. 그렇죠. 뭐가 더 있겠지. 응? 뒤에 더 말이 있겠죠. 옥수 씨가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데이트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것도 자기 마음이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정준님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해 볼게요. 그래요 그럼. 근데 그분이 지금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영수 님. 네. 아니 영수 님이. 그 여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나보네. 근데 무슨 매력 같은데요. 근데 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왜 매력이 있냐면. 진중함. 뭔지 모르죠? 뭔지 몰라요. 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진중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 제 이상형이 그거예요. 말 많이 없는 사람. 말 많이 없는 사람. 네. 제가 그랬잖아요. 말 많은 친구한테 제가 꽂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픽이다. 나예요? 네. 제가 뭔데요. 근데. 내 사주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는데. 내 남편은. 의료계통이래요. 네. 그럼 병원에서 일하세요. 근데 저는. 응. 말이 너무. 막 장난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상 안 같았어요. 아 막 다 얘기하네. 갑자기 고기 맛없어. 네? 갑자기 고기 맛없어. 왜요? 막 계속 zab rad. 타임머신 자전거를 타고 다섯 시간 전으로. 들어 가게요. 다섯시간 전에 여자들이 했던 선택 tomorrow 재현하겠습니다. 아 영숙 pushed to 영수한테! many years ago! 아 천엽도 영수한테! 영재도! 와... 벌써 3부리 합니다. 왜 다들 수ə한텐? 난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선생님 그냥 즐기세요. 즐거워. 요고 요고. 야 비주얼 좋다 귀엽다. 아 현승 씨도 영호 씨한테 갈 수 있었구나. 영식 씨. 영원합니다. 오 간다. 가는 거야? 가네. 아니잖아. 어? 상처 겠잖아요. 선생님 오세요. 알려주세요 그래. 이거는 지금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인터뷰한 데로 가야 돼요. 네 다시 가십시오. 다시요? 꺾어 당부를 한 거 같은데? 봐봐 기억 못 해. 제가 이제 다섯 시간 전이 너무 생각 못하고. 자석이요. 괜찮아요. 저거 영식은 내가 아님 그런 거구나. 다행이다.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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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저거는 보통 가슴에. 아니 그거 그러니까. 가슴에 담아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빨리 넘겨야 돼. 자 상처. 하아 상처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다행입니다. 진짜. 정숙을 포기하는 순간 새로운 옥순이 왔잖아. 이제 잘 맞으면 끝이에요. 하잖아요. 예. 아 상처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아 정숙도 이제 쓰겠죠? 응. 어 있었네? 나 혼자 먹었고 혼자 있었잖아. 다. 자 신혼부부 컨셉으로. 신혼부부 컨셉인데. 혹시 손 한 번만 내주실. 손이요? 얘는 좀 어려우신가요? 아. 아 서 서. 손을 맞잡았어 그래도. 손이 되게 잘해요. 아 저것도 봤어. 맨날 너무 자가 흘리고 먹고. 아이고. 그런 것도 귀여워요. 정숙도 얘기했지만. 내시경. 얘기를 하면서 보호자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저도 아직 내시경을 안 해봤거든요. 무서워서. 나은솔로 떠나더라도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면 선택이 안 돼도 네 시간만 되면 받을 수 있다. 말 좀 잘했나요? 칭찬 좀 해주세요. 영훈 씨 잔잔하게 들어오네.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누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안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 선택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최종 선택이라고 봐요. 아 진짜? 현승 님은 조금 다른 분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더. 그렇지 이제 역질문 들어가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섯 명을 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곳에 이제 철을 하? 철칙?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저를 선택을 주신다면 이렇게. 본의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철인상 선택 때 현승 님을 고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 분에 조금 손을 잡았고. 손이 너무 잡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손이요? 네 현승 씨도 받아주고. 현승 님 손이 근데 진짜 따뜻하시네. 왜 저를 시련해. 시련해가 아니고 이런 고난에 빠트리시나요? 이두훈이랑 아예 대화를 안 해보셨나? 네. 다 같이 모였을 때도 말 진짜 없으시잖아요. 전 항상 밥 먹을 때도 맨 끝에 있었고 술 먹을 때도 맨 끝에 있었고 상철 님이 저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에이. 아니 제가 뭔가 인상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다른 분들도 코치 받아서 온 거 있어요? 저도 언니랑 같이 코디 맞췄어요. 좀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위험했다고? 그 코디는 좀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아 치마? 추워서? 저만 그런가? 무슨지 성치마? 치마요? 전체적으로 다. 여러 사람의 호감을 사기가 좀 어려웠잖아. 내 성격대로 입은 건데 이거까지 속이면 뭔가. 보통은 굳이 드러내지 않죠. 본인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방해하시는 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굳이 내 스타일 드러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냥 보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냥 제공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후회 안 해요. 그래도 영수님은 되게 잘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아 영수님. 에이 아웃건드야 에이 꼰드야 에이 꼰드야 에이 꼰드. 제가 용자님한테 왜 좋아했는지 모르고 이야기 들으신 건 없죠? 들었어? 이번에 이성 친구도 좀 나처럼 열정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내면에 열망이 좀 있는 사람이 좋겠다 잉어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여기에 와서. 아 본인의 이상형을 좀 더 확신하게 되었구나. 연자님한테는 그게 보였거든요. 음. 약간 선전폭언데 저거는? 네. 들어보니까 정수님이랑 얘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네요. 맞아요. 정수교? 이름도 잘못 부르고 지금. 제가 너무 떨리네요. 말을 이어가야 돼서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렇죠. 영자님에게 약간 진심 어리게 다가가는 진중한 모습. 음. 아 그런가요? 엄청 그게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느끼기에. 그냥 영자님과의 행복을 빌었어요. 제가 너무 일찍 부터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너무 안 했긴 했네요. 그래서 영자님밖에 안 보여요. 영자님이 저랑 잘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철님이랑도 그렇게 나가서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말이 많으면 좀 피곤했어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 그으셨으니까. 다른 분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굴러내세요. 표정 봐. 잘못 왔다. 정숙 씨. 아 잘못 왔다. 시간 본다. 망했다. 영자님만 보는 그런 건 있긴 하더라고요. 저를 뭔가 표현하고 발산하고 드러내는 게 혹시 좀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얘기하다 보면 염색 머리 고쳐주겠지. 너무 고쳐주셨는데? 청학동에서 공부하다 오셨어? 뭐야 마음이 어울린다며. 어울리는 거랑 30대도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추워 죽겠는데 청시마 입고 있는 거랑. 걱정되셨구나. 반바지는 그냥 접어두고. 남은 기간은 반바지는 좀 접어주세요. 용수 님은 약간 진중한 타입이시잖아요 굉장히. 저는 좀 활달한 타입까지는 아니어도 편안한 걸 좀 선호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제가 예를 차리게 된달까. 마냥 편하게 대하지 못하게 된달까. 약간의 장벽.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아니면은. 정말로 제가 무의식적으로. 나이 차이를 신경 쓰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며칠 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네네네. 내가 친해지면 하는 장난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 장난치겠다는 건. 노력하겠다는 걸 이제 막. 그냥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요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결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결정을 해야지 영자님도 다른 분을. 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네. 우리는 친구 상태로만 일단 있죠. 아 부담을 안 주고. 제가 먼저 나가도 되나요? 눈물 닦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나갈게요 저도. 먼저 나가시면. 잠깐 눈물만 닦고 나와요. 아 우리 영재 씨. 좀 속상한가 보다. 자전거 타고 아까 오는데. 있길래 깜짝 놀랐잖아. 근데 약간 제가 표정이 해탈했더라고요. 근데 있길래 너무 좋더라고 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저희 그 뭐야. 재해 예방 공사라고. 철도 밑에 그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어차피 중정비 그런 거. 또 캐드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비슷한 약간 계열의. 그쵸. 바가지. 그거 하는 거. 바가지 맞죠. 바가지 전문 용어인데. 그 용어들이 또 다 그렇잖아요. 바가지랑. 대충 다 알겠네요 그러면. 대충 알죠 저는. 근데 거연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대구도 카페 예쁜데 많잖아요. 대구 카페 예쁜데 엄청 많죠. 카페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사진 찍고 뭐. 이거 약간.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딘데요. 알려줘. 말 안해줘. 왜요. 말 안해줘. 그거 알죠. 태그 숨겨서 올리는 거 일부러. 모르게 알려줘. 모르게 알려줘. 누르면 다 알고. 치고도 거기 댓글 달고. 맞아요. 무조건 옷은 또 알죠. 바꿔야 되는 거. 같은 날 아닌 것처럼. 맞지 맞지. 같은 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루에 커피 세탕 뛰고. 카페 세 번고. 다른 날인 것처럼 올리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일부러 다 맨날에 계속 올리고. 맞아. 다 똑같네. 다 똑같네. 미소 너무 좋은데. 카페 좋아하고 이 사람은 똑같아. 오 잘 맞나 보다. 둘이 만났어야 됐네. 내려오는 거 방금 봤어 싱크? 야 방금 봤어요 여러분? 안경인 건가? 왜 사건아. 이게 연인 같아. 보는데 웃음도 나. 근데 나는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올라오나 이제 올라와. 그거에 좀. 기분이 나빠요. 뭐요? 다섯 시간 전에는.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남자 선택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서. 데이트를 갔다 와서. 그러면 나를 선택을 했다. 다섯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긴가? 여기 와서. 옥수님하고 상철님하고. 되게 잘 맞았거든. 아 그랬어요? 응. 둘이 엄청 잘 맞더라고요. 서로 사진 찍어주고. 맞아. 다 깨졌어요 지금. 응. 다 깨졌어. 혼자. 네. 드셨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지. 손자님 마음이 좀. 혼동스럽잖아요 지금. 아니면. 바뀌신 게 없으신 건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영철님은. 영순님이 더. 어땠셨어요 오늘. 저기. 어제처럼 재미를 뭐. 네. 씻고 눕고. 먹고. 씻고 먹을 때 먹고. 또 씻고 눕을 땐 또 웃고. 음. 이렇게 결론을 말하자면. 아유. 닦고 같은 눈물. 보세요. 아니 괜찮네 그냥. 어떻게 해.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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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입방붙여.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쌈을 왜 싸 주셨어요. 아니 손자님이. 네. 너 그때 쌈 왜 싸 주셨어요. 그게 처음 시작이었다고. 네. 계속 여기 중에서 계속 걷더라. 도와주. 어떻게든. 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소외돼 보이는 사람. 한 명 챙겨준구나. 그래서 형님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죄책감? 너무 죄책감 가지신 것 같아.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셨지? 인터뷰하러 가신다. 인터뷰하고 계시네. 이게 이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인터뷰 현장까지 급습을 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저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지금. 앵글에 걸렸어요 지금. 중단 중단. 이렇게 해서 난입을 하는군요. 얼마나 급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랑 얘기 한 번 하고 인터뷰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진짜 다가온다. 영자님이랑 저랑 인터뷰 한 번 하고 얘기 한 번 하고 인터뷰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그걸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반말하는 거? 반말 해도 돼요. 자 지금부터 한 번 해보면 난 좋겠어. 좋겠어. 그래?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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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영수씨 진짜 좋아하나 보다. 진짜 저는 좋아하는 거야. 저는 좋아하는 거야. 좀 웃기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웃기게 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래. 거리두사 이런 목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한 건데. 나도 깜짝 놀랐어. 오빠 이런 점 고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러 간 건데 사실. 어. 오빠가. 오빠가. 그래? 갑자기 표정이 확 그렇게 되더니. 그거 나 되게 힘들어하거든. 그렇게 결론 나버리니까 갑자기 나도 깜짝 놀라서. 미안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오빠라고 해도 경험 하나도 없어. 그거 맞는 말이야. 어떡해. 모솔떡집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모솔떡집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모솔떡집 나와 있잖아가. 저게 맞는 말이지. 혹시 역시. 어색하죠. 어디 뭔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기분 나쁜 건 그거예요. 긴장이지. 가해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취해서 그래 아직.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가해자였어야 되는데. 되는데. 반대 입장이 돼서. 근데 왜 가해자라는 단어를 써? 실수든 뭐 실수가 아니든. 내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아 왜 먼저 했었어야 돼? 오로지 처음부터 직진으로 한 명만 선택을 하신 건데. 아니면 처음에 뭐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신 건지. 아 그런 건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 말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나에 대한 호감이. 여전히 있다면. 조금. 궁금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 안 해 주시겠다. 대화를. 했잖아요. 상철님이랑. 네. 궁금한 거 이상으로. 좋았어요. 불안함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이분과 다시 또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상철님보다는. 여전히. 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뭔가 말. 상철님하고 나 두 사람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확정인 거죠. 두 명 중에는 나잖아. 네. 두 분 중에서는 이제 확실히. 나잖아. 그러면 나머지 네 명 남았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 명 중에는 아직까진 나. 그렇죠. 네 명이 남았다. 네. 나도 오늘부터는. 군탕질 한번 해볼게요. 군탕질? 오늘 마음. 한 번 흔들어보겠다. 아. 나는 옥수님이. 오늘 꼭 고독정식을 드셨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 안 하니까 아무도 없지. 약간 이런 거를 꼭. 느꼈으면 좋겠어. 그렇죠 서로 서로 느껴봐야죠 그런 거. 저는 근데 조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처음부터. 그래도. 아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 네 저희. 응. 저는 원래 아까. 인터뷰 때 순자님 생각했거든요. 들어가서 순자님이랑 얘기해봐봐. 응. 뭔가 서운한데요. 야 영훈 씨도 여기저기 뚝뚝 잘 쉬시네. 그러게. 제가 영숙님한테 이게 반말을 아주 편하게 좀 얘기하는 건. 말해도 되냐고. 영숙아라든가. 영숙아? 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좀 연인관계면 그래도. 연인 아니야. 그러니까 좀 너무 일찍 나가는 거긴 한데. 연인 아니라고. 지금 점심 잘 차려요 지금. 아직 썸 단계면. 안 되는 거 같긴 하네요. 조카들 예쁘고. 막 그런 거 생기면 이제 결혼할 때라고. 말랄 수 있어. 공. 영숙님은 안 돼요? 수신 안 돼요? 수신 안 돼요? 니글니글하지? 의자 같은 거 좀 빼드릴까요?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도라 도라 그래도 영숙님하고 또. 도라 도라. 잘 됐다 그치. 좋은 시간이다. 만약에 연애 같은 거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막 놀이동산 데이트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저도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언제 얘기하면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나랑? 왜? 아니 그게 왜. 의도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저도 놀이동산 좀 가서 좀 느낌은 내보고 싶거든요. 남자랑 단둘이 놀이동산 간 적 없단 말이야. 저 좀 말 한 번 편하게 해봐도 돼. 반말한데 다시. 맛은 괜찮은 거 같아? 아 좀 어색하다. 그렇죠. 다시 시작 큐. 형은 어때요? 아 어색해. 형은 어때요? 아 어색해. 아 어색해. 아 조금 늦게. 좀 늦게. 늦게 한 거 주세요. 우와 왜 좀 왜 이래. 예쁘니까. 아 그런 느끼하게 찾아보지 마요. 넌 모습이 예쁘세요. 아 참떡졌다. 왜 갑자기 급발지냐. 사실상 이 데이트가 임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진정 상했지. 굳이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상황을 즐기고 가요. 맞아요. 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 근데 차에 타시기 전에. 봐봐 저거 나오지 나오지. 뭐 말했잖아요. 무슨 소개팅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신 거지? 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그래서 뭐 이 데이트가 하기 싫다는 건가? 3대1 데이트 때 상철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정숙님이. 네. 그 순간에는 상철님을 잊고. 네. 눈 앞에 있는 사람을 집중을 해줘야죠. 대화가 아예 안 돼. 저거 뒷박이죠. 아니 예시상초. 정숙님이. 영자님 얘기를 먼저 꺼내면 유리한 게 있나요? 아니 뭐 영식님 얘기도 하고 하길래. 제 머릿속에서 지금 영자님 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텐데. 아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꼰대 같았어요. 맞아요 부산 사상 사신다고 했죠? 네 사상은 어때요? 뭐가 제일 유명해요? 되게 잘한다 뭔가 사상 유명한 거? 사상에서 유명한 거 옥수님? 아, 저요 우와 제일 유명한 사람 부산 가면 옥수님이랑 아, 네, 부산 놀러 오세요 오면 옥수님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제가 풀코스로 아, 풀코스예요? 진짜요? 옥수님치도 잘 받아준다 이거 다 녹음할 거예요 어, 여기 다 찍히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 가면 그냥 가기만 해도 좋은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산 사람들이 그건 오세요 어, 그럼 서울 풀코스로 강수는 서울 풀코스 우선은 부산 풀코스 불편하진 않으시죠? 좀 나이가 아홉 살 차이가 나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너무 잘하는데? 아, 제가 좀 더 옥수님한테 용기 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첫째 날이 되게 후회가 되네요 그러면 와서 옥수씨도 잘하네 그때 두세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세 명은 일단 저는 없는 거죠 어, 아니요 근데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또 뭔가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빨리 넣어주세요 빨리 넣어달래 빨리 넣어달래 네? 제 차 타고 가요? 그럴래요? 원래 제 차 타고 가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어디 가요? 아, 감자탕집이요 아, 감자탕이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지금 잘 안 먹었어요 카페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카페 제가 좀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잠아 좀 와 아, 또 숨을 보셔야 돼? 이상형을 잘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이상형인데 그러면 안 나겠죠? 하나님 얘기 빼고 대변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무조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 얘기 빼 영숙 씨한테는 참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사람만 부터 오늘 추가로 뭘 알았어요? 좋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듣기 쉽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들은 눈물을 먹나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요 눈물 흘리지 마요 눈물 흘리지 감성적이야 마음이 따뜻해 동시에도 좀 내려오는 거 같은데 정말 몰라요 아, 갱년기야 응 감수성 있어, 사람이 응 마음을 내려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든 다 받아들인다는 게 좋아 사람이 마음처럼 안 되는 거 같아요 인생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무서워요, 두렵고 그 지점을 먼저 좀 돌파하거나 해결해야 나 또 선생님 같잖아요 그래 왜 자꾸 무섭다고 하냐고요 그걸 잘 헤쳐나가래 이제 끝났어 너랑 끝이야 이거야 뭐 있던데? 이거 쟁반 치워야 돼 맞아, 원래 사이 찍으면 쟁반 치워야 돼 아, 공감 많이 하시네 먹자, 먹자 많이 찍었다, 많이 찍었다 근데 우리 저녁이 또 각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각자 데이트 각자 데이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권 있으면 누구한테 쓸래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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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테 물어봐요 어디 쓰실 거예요? 가르켜 안 가르켜 줄래요 아, 뭐야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뭔가 왠지 커플 느낌 난다 영수님이요 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수님이요 아 아, 삼철님 삼철이지 사진 좀 찍을까요 우리? 그렇다 좋아 좋아 이뻐 이뻐 거의 뭐 인플루언서야 지금 잘 통하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벌써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요 티키타카 미쳤네 천천이라서 아, 5분 만에 온 거 같네 난 5분도 안 걸린 거 같은데 아니, 저는 1분 걸렸는데요 아, 저는 30초 걸렸는데요 아, 유치하나 아, 너무 잘 맞았어 이제 보자고요 아, 영수님이요 복순 씨는 어떻게 갈라져 있을까요? 이거 약간 이제 비교 체험 국가격력이 몇 시까지 와야 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아마 그 거기서 이제 컨트롤 해줄 거 같아 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몇 시까지 있어야 하는 시간 체크한다 아, 그래 보고만 있는 거야? 그니까 아, 원래는 이게 앞에서 맞장구 소절이거든요 이게 이런 데 많이 와주셨어요? 막 카페 이런 거 막 근데 은근 남자들이 카페 좋아하던데? 마지막으로 온 게 3년 전? 아, 진짜? 남사친 친구들은 카페 가는 거 좋아하던데? 음 커피 마시고 아니, 20대라 그래 20대 아니거든 아니, 이런 것도 한 번씩 먹으면 맛있겠는데? 한 번씩? 어, 한 번씩 나는 맨날 먹어도 맛있겠다 아, 진짜? 안 맞아 그럼 주로 한식파예요? 술파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가 보고 나중에 더 알아가 볼 거잖아요 알아가 보면서 제가 일단 여수에 살잖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직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인천에 그때도 놀러 가도 되나? 만나서 카페에도 갔고 놀이동산 같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럴 수 있는 거 괜찮으세요? 너무 나중에 너무 나중에 네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보고 싶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이 씨 단순이 씨 갈 때 말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저 혹시 지금 눈 한 번만 왔나? 아, 저 뭐 웃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 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아, 그래요? 저 보면 좀 너무 연하다 좀 애 같다 그런 거는 없나요? 있을 때? 아니야, 괜찮아요 약간 머리카락이 돼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받아주기 때문인가 나한테 이성적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성적인 끌림이라는 것도 조금 연애를 하면서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 더 얘기하면서 다른 것도 좀 해보고 그럴게요 계속 좀 봐 보고 싶어요, 저는 보여드리고 싶긴 해서 이건 이게 뭔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 자랑이에요, 취미 자랑 그냥 이만하고 이만하고 세고 말했던 그거 대박 저 처음 올 때부터 챙겨온 거예요? 좀 확실하게 표현해야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원래 한 분만 그렇게 드리려고 가져왔던 거거든요 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부담 없이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6일 동안 있을 때는 좀 뭔가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서 주고 싶은 거야, 이해하자 마음에 드시면 이거 좀 드려도 되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받아볼지 모르겠는데 첫인상 투표 때 누구 했는데요? 내 니한테 꼭 안 줬나?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없어서 이제서야 얘기를 해보는 거지 영혼님만 먼저 다가와 주셨던 거지 나한테 이성적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곳에 시스템도 그렇게 하는 거로 보이는 거잖아 좋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 뭐 이성적 매력 없는 그거 말도 안 돼요 이성적 매력 충분히 있고 오,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주세요 뜨거워요 그냥 주셔도 되는데 네 남자의 애티튜드를 아, 그럼 또 감사히 받아야지 받아야지 이거 이쁘게 담고 싶은 마음 알죠 글 넣었다 크게 자를까요? 작게 자를까요? 절대로 하십시오 크게 자를까요? 작게 자를까요? 어우, 매너 나 매너 이런 거 먹고 자연스럽다 하는 건가? 그럼 어디 가서 이런 걸 보면 누구한테 많이 해본 건데 잘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는 연애 못한 이유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실 나도 그래 그쵸? 이성하고 잘 안 되면 무조건 외모 탓을 하잖아 보통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포인트로 다가가는 게 어떻게 첫인상에서 볼 때 이제 그거니까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외모니까 그치 그치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있기는 개뿔 진짜로 진짜 그래 그래 주면 고맙고 자신감을 가져요 그거 난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데 그래? 근데 재밌을 것 같았어 장철이 왠지 되게 설레고 좋았어요 나 같은 회사원을 만나면 일요일 날 만나야 되려나? 토요일 응 그런 거 시간 조절은 충분히 되는 거지 되긴 하는데 일주일에 꼭 한 번 쯤은 만날 수 있다고 보장은 못해 왜냐면은 아 그거의 자체야 0.7번이라 왜 괜찮아?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 같아 아니 많이 힘들 거야 그건 내가 뭐 찾아가야지 뭐 작가님 보러 가야지 가면은 막 패인 상태로 작업하고 있고 서프라이즈로 찾아오시면 큰일 납니다 나는 네 패션을 존중하지만 네 패션에 동의하지는 않거든 동의한다는 게 뭔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몰골이 어때도 상관없어 동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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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말 뭐야? 동의? 맞아 그 패션이 맞네 뭐 뭐 맞을 건 뭐고 동의 안 할 것도 뭐야 들릴 건 뭐야 너다운 패션이 맞아 나 오늘 엄청 떨려 왜? 그 전에 비하면 되게 떨려 뭐 편하게 하셔요 막 마음대로 편해지진 않더라고 편해지긴 좀 힘든 거 같아서 벌써 5일 차요 네 5일 차 응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좋은 경험한다 좋은 경험 많이 했다 진짜 이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해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겪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야 그 중에 제일 자랑이 뭘까요? 어 글쎄 나 캐리커처 그려진 거? 비슷하지 영자랑 데이트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게 내 자랑이지 아유 나는 진짜 너무 소심해가지고 진짜 남들이랑 대화도 못해보고 나 이거? 이렇게 내가 소심한지 처음 알았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고 내일이 이제 확인의 날이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맞지만 사귀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로라라 19번지 컨텍트를 하겠습니다 와 삼촌 오 잘 됐네요 예 잘 됐네요 어머 잘 됐다 어머 어머 아 손자도 갈 데가 지금 애매한데 뒤로인가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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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 씨 그대로 선택했네 죄송합니다 지나가요 솔직히 지나? 솔직히 지나? 안 보네 영수를 안 봐 꼭 아 아 그니까 있지 이쪽은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표현할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영수하고 상철 이제 의자왕 후보입니다 아우 영식 씨 속상하겠네 잘할 것 같긴 한데 응 자 정숙이 힐끔 쳐다봤지 아 다리 없네 이쪽으로 됐어 자 여러분 이제 큰 거 옵니다 아 큰 거 옵니다 이제 수고하세요 네 해주세요 어 잘 먹네 네 머리 보면은 자네하고 우네가 있잖아요 우네 네 양이 있고 아시죠? 저는 우네형이 인간이라서 응 공부 쪽으로는 아닌데 예술 쪽이거든요 진짜 예술관님 여기 있잖아요 응 맞아 맞아 아니 제가 남편이 잘 된대요 아 제가 에너지가 그니까 재물복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만나면은 그 상대방이 엄청 잘 된대요 사주 플로팅은 처음 아니야? 그래서 그 남편은 잘자 공간소처럼 이거 아닌가? 아 진짜 사주 플로팅이네 네 순자 씨 남편에게 하하 하하 영재 씨가 자꾸 화장실을 가신 것 같은데 그때 순자 씨랑 무슨 대화를 하냐 영재만 봐 저는 여기서 좀 이상형이 뭔지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영재 님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이상형을 아직도 헤매고 계신 거구나 그냥 지금 아니 저는 용수 님이 골랐잖아요 제가 왜요? 어? 진중아?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진중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인기 있을까요? 또 질렀대 진중한 거 사실 용수 님도 되게 진중해요 근데 왜 제가 인기가 많을까요? 안 먹히죠 그치 이 어필에도 안 먹혀요 순자 씨는 어떠셨어요? 용수 님이랑 더 대화를 해보니까 네 계속 막 머릿속에 맴보더라고요 뭐가요? 아 영수 씨가 영자 님을 마음을 가도 저는 저는 영수 님을 택할 것 같아요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좋아하게 됐나 봐요 아 벌써 이제 좋아하게 순자 님 마음도 어느 정도 네 이제 알았죠 제 마음을 아 일리야 뷰 아 일리야 뷰 아 일리야 뷰 아 일리야 뷰 아 죄송합니다 영자 님 데이트 잘했어? 응? 데이트 잘했어요? 근데 제 마음 진짜 제 정확한 마음이 뭐냐면 최종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리고 사귈 생각도 지금까지 없어요 응 그렇다고? 근데 아예 연애를 끊는 것도 좀 그것도 알고 지내고는 싶지만 응 저는 불편 사귀고 싶진 않아 영자 님이 이런 점만 해가지고 응 영수 님한테 괜히 상처를 줄 것 같다 네 어 그런 생각이 큰데 그거를 영수 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조금 미안해도 돼 하하하하 미안해야지 당연히 그 영수 님하고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미안하다는 듯이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야 아 아 어 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심플하게 그냥 약간 심플하고 당당하게 네 그냥 내일 최종 선택 안 할 건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연락 안 할 거 아니잖아 응 아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지네 그 하하 영자 님은 지금 너무 부담이 큰 거야 아니 또 가려들어 영수 씨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하하하하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영자 씨가 영자 씨 좋은 대로 이야기를 하실까? 오빠 그냥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내일 최종 선택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아니 바로 저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건 아닌지 걱정돼 충격 나 진짜 나는 근데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하게 계속 지내고 싶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 일단 이해를 한번 해주고 내가 좋다고 했지 네가 얼마나 좋다고 하냐면 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좀 많았어 음 그 생각 때문에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지 하하 오빠가 막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단 말이야 그 내가 나의 결론을 근데 아까 영식 님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빠가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 망상이고 그냥 내 질의 짐작이다 그걸 듣고 깨달았어 그냥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닌데 아는데 확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 나 그런 사람이야 그거 맞지 제가 뜯을까요? 아 아니요 아니 제가 뜯을게요 제가 끌을까요? 아니요 제가 끌을게요 불안하시죠 지금? 나 액젓고? 아 그게 안 끌어보셨죠 소문날 것 같은데 나 지금 어 근데 진짜 못 끓는다 야 근데 진짜 더 끓고 잘라야 되는 거 같아 아이씨 이거 밥을 먹는데 교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유튜브 어떤 거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장원영 하세요? 아 이름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냥 아이돌 진짜 잘 몰라요 그러면 막 평소에 관심 가는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시사적인 거? 시사적인 거 음 약간 선호하는 장르가 좀 달랐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 알아보고 싶은 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수님은? 아니요 알아본 사람 중에? 뭔가 다시 마음이 가는 건가? 상철 배 아픈 거 티 났어 그게 누군데요? 상철이잖아 상철이지 상철? 그래 갑자기 인기쟁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남자였는데 상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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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런 건가요? 제가 시원하게 오면 다른 것도 시키세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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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괜찮아요? 네 잠시 문 감고 명상 좀 할까요? 그래 우리 잠깐 멍 때릴까요? 멍 좀 때릴까요? 갈비집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 상철 씨한테 필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미치겠거든 원래 상철 씨가 생각하는 텐션이 아니야 응 힘들지 어머! 쳐다보는 것 봐 1 대 1 이게 마지막 날인데 지금 나랑 옥순 님이랑 어떤 거 같아? 옥순 님? 나랑 옥순 님이랑 잘 어울려 내일 촬영 선택 아니었으면 좋겠다 옥순 님이랑 데이트 한 번 더 하고 싶다 어머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이 설레 그런 느낌보다는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어? 시간 언제 이만큼 지났지?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남동생 같다 어 지금 데이트 다 내일 데이트를 통해서 근데 나 시간이 또 이렇게 된 줄 몰랐네 내가 옥순 님 촬영 선택 한다 하면 어떻게 뭐 좋을 거 같아 그러니까 내 어떤 좋을 거 같아? 나쁠 거 같아? 뭐 서로 서로 그건 본인이 알아봤었어야지 아까 누나 아니 보기에는 어떤데? 이젠 진짜 누나들한테 좋은 거 같네 그래 그러니까 무슨 답을 원하는 거지? 아니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치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하고 집에 가자 빨리하고? 어 그 훈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지 보이는데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요? 응 오늘 1대1 데이트를 했었잖아 나 옥순 님이다 이제 아 오늘 1대1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표현 막 한다 이제 그걸 바랬어? 당연하지 내일 뭐 입을 건데? 모르겠는데 내일 맞춰 입으려고? 맞춰 입으려고? 아 비싸게 입게 니트 입으면 나도 니트 하고 난 내일 그런 거 아닌데? 마지막 날인가 저 완전 색다른 거 입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약간 9대1 정도 느낌 확신이 없으니까 영신이 없는데? 아까 뭐 9대1 정도라고 했으니까 약간 뭐 1에 가지지 않을까 어떻게 없다는 거네 아 영신 아 근데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쟤가 막 뭐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 좋아 생겨도 다 연애하고 다 결혼하고 다 애 잘 낳고 잘 살아 그리고 이거 외모 지적하면 안 되는데 서른 살 추우고 좀 올드해 머리 스타일 좀 바꿔봐 그리고 서른 살이면 나는 헌팅포차 같은 데도 가봐라 야 헌팅포차요? 뭘 비웃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근데 30대 분들도 가요? 나 20대도 와 서른다섯 너무도 헌팅포차 가는 사람 많아 나이트도 가고 헌팅포차도 가고 그리고 헌팅도 해봐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무전기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현숙님 명호입니다 떨리는 거 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남기고요 혹시라도 현숙님이 되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 덜어놔주셨으면 좋겠고요 나 19기 현숙인데 저의 자정한 모습과 섬세한 모습이 난 되게 좋았거든 근데 내 마음이 그만큼 따라가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영숙님께 제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죠? 영숙님에게 비쳤던 저의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감자탕이 아니라 멋진 카페에서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좋은 사람 서툴고 뚝싹대지만 진심을 다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는 사람이야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 영자야 나 영수야 만약에 이 자리에 네가 없었으면 어떡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야 순간순간 너무 재밌었고 지금만큼은 네가 나랑 같은 같은 지금만큼은 네가 나랑 같은 생각이면 마음이면 좋겠다 영수야 음 나 여기 솔로나라 있으면서 그냥 누구보다 제일 고마웠던 사람 억울함은 오빠가 맞아 영수가한테 제일 고마워 옥순아 난데 상철 씨 나는 어제 누구랑 같이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깝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는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깝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는데 이게 좋아하는 뭐 그런 감정이라면 사실 그런 거 같아 뭐 우리 사실 서로 잘 알고 있잖아 잘 통하는 거 근데 잘 통한다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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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같이 믿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옥순아 내다 내 가슴속에 질투라는 단어는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속에도 질투라는 단어가 깊숙이 숨어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느꼈어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다 명식 안녕 명식을 먼저 불렀네 앞으로라도 교류를 자주 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에게 호감을 표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상철 상철한테 하네 옥순이 많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뭔가 잘 통하는 게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 영숙 강수입니다 나 어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 어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 어제 이제 마무리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마무리 뭐 했지? 마무리? 아까 이제 고맙다고 했잖아 특별한 게 고마운 마음이야? 고마운 마음이야? 나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는 거지 고맙다고만 얘기해서 정체가 뭘까 그 마음이 궁금해지네 오늘은 정체가 뭘까 그 마음이 근데 영숙 씨 또 강수 씨의 마음이 다시 궁금하긴 한가 보다 나도 내가 나이 들어가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생각 가끔 하게 돼 근데 누구든 좋아해 본 적은 있잖아 누구를 그 마음인 거냐고 묻는 거지 나는 돌직구로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좀 궁금해지네 오늘은? 응 이전까진 궁금하지 않았어 아 진짜? 응 와 갑자기 왜 궁금하지 그게 궁금하네 영숙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야 아 부끄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건지 한 번 더 아니면 아니라서 대답을 못하는 건지 한 번 더 기어왔어요 그거지 정확하지? 어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 항상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먼지니 영숙은 어떤데 응? 영숙은 솔직하잖아, 끝까지도. 나는 이성적인 호감인지는 헷갈려서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 그런 게 뭐야?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안 해, 선생님? 학생들 좋아해요 많이 하지. 나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학생들이 얹어버리네. 표현했다. 옥순과 영식. 사실은 지금 너나 나나 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몇 프로일까?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성공을 했다 선처. 그런데 그게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참아내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울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조금 약간 커플 된 사람들도 한 두세 달 지나면 헤어지는 사람은 테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잘 돼서 나갔는데 바로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 라방 같은 거 어차피 우리 라방을 나중에 할 거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거거든. 아 그래요? 옥순이가 선택을 안 했으면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거거든. 아 그래요? 여기 내에서 내가 찾아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어쨌든.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자체는 엄청. 그때 보면은 복인 거죠. 그렇지. 그때 보면은 복인 거죠. 그렇지. 형이 한번 적당해. 아까 그 아침에 했던 얘기. 내가 똑바로 못 한 것 같아. 음. 해봐 지금 지금. 지금? 그럼 내가 저거 온. 잠깐만. 그때 얘기해보고 나서. 너도 철인상 내가 아니었고 나도 네 철인상 아니었잖아. 아니었는데. 이게. 한번 얘기해보고 나서 나는 뭔가. 뭔가 진짜 스며들었다는 느낌. 같이 있으면 안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 근데 그런 게 처음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건 처음이었으니까. 나도 처음입니다. 약간. 근데 뭔가. 맞춰주는. 맞춰준다고. 주는 느낌. 의심이 아직도 많아. 아직 있네. 네가. 내가 맞춰준다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네가 나를 맞춰주는 줄 알았거든. 그냥 서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 같아. 아. 그. 그럼 이게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도 내가 이게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 이성 앞에서. 근데 너랑 있으면 약간 찐텐이 나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말장난이 이렇게 비치면서. 이게 내 찐텐이거든 사실. 어. 그래 보여. 제 마음이 아직. 선택을 할지 안 할지가. 너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뭔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유.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 솔로로라 19번지. 최종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어. 광수입니다. 이번 기수 광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좋은 사람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사람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언저끔 전화입니다. 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정말 무은이 있길 가득합니다. 저는 솔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저를 많이 되돌아보고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정석 씨도. 네. 19번지 와서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영호 씨.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정석 씨도.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솔로나라에서의 5박 6일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운 분도. 만났었고. 여러 사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실제로 그 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솔로. 19번째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연. 얻어갔고. 저에게 정말. 과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 선택. 하지 않겠습니다. 할 줄 하나요? 저는 이번에 와서. 분해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껴주셔서. 고마웠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끈끈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아. 오는 거야? 오 진짜? 씨. 오는 거야. 아. 나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응. 알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전. 아니. 그래. 알아 알아. 나가서. 같이 좀 더.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응. 미라운드론도 중요하고. 아니. 아니. 괜찮아. 어차피. 우리. 이럴. 우리.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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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울거로. 선택을 하고. 잠시만요.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뭐야. 둘이 헤어진 거야? 뭐야. 둘이 같이 울고 있어. 좋다.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네. 3개월 만인가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최소 선택하지 않겠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 약간 후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게 통화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선택에 내 후회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내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내 마음이. 그때도 왜 그랬을까. 저 많이 놀려요. 지금도 놀려요. 왜 최종 선택하느냐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웃겨줘서. 아. 당신 선택하는 거야. 하하하하. 7기 때가 생각나네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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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동안.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괴로웠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고. 제 첫 연애가. 끝년. 마지막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생각만 해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나날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식구기. 한꺼풀 탄생. 탄생. 뽀뽀하세요. 뽀뽀하세요. 뽀뽀해요? 뽀뽀하세요. 내가 할까? 뽀뽀하세요. 당력일게. 당력일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케 다했어. 두 분 첫 키스 장소 혹시. 아. 동시에. 첫 키스 장소? 하나 둘 셋. 탄. 그치. 녹아도. 어? 옥순이가 먼저? 좋다. 좋아. 어쩔지 몰라 하더라고요. 부끄럽잖아요. 하하하하. 처음이니까. 하하하하. 결혼도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네. 네. 서로 확신이 있으니까. 아 확신이 있대요. 내년. 요맘때. 여름. 봄년. 이면 좋겠다. 결혼을. 결혼 생각까지 있다고요? 올해 여름이에요. 올해 여름. 잘 만나봐. 서로. 이야. 진짜로. 오우. 촬영 끝나고 일단. 2주일 있다가.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니까. 좋아. 좋았어. 아 두 분의 사랑 응원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ustralians. 죽었같은 거율으로 가려가지고 준비합니다. blas 꽃uspense. Mu sal이 하루 이틀 새굴이 앞으로도 redo. 수능 매age manufacturer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